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 오성고등학교에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오성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6곳이 등교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촌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제한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자영업자와 무급휴가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추돌사과 관련해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신라구분에서 43년 만에 금동신발이 다시 출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7일 2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엔 오성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여러 차례 당구장에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성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6곳이 등교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2차 등교 개학 첫날인 27일, 오성고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고3 학생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학교에 갔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기침 증상이 있어 집에 머물다 25일 다시 등교했고, 기침이 계속돼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A군이 다른 학교 친구들과 여러 번 당구장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19일에서 26일 사이 6차례나 수성고에 있는 벨기에 당구클럽에 들렀습니다. 이 때문에 27일 오성고를 포함해 남산고와 능인고, 시지고, 중앙고, 경북예고 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독원당국은 A군과 같은 반 학생들과 교직원, 일접 접촉자인 다른 학교 학생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24명과 교직원 10명 총 34명입니다. 이 학생 6명과 학교 밖 청소년 2명, 그리고 이들의 가족관계에 있는 부모 10명과 초등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에 대해서 검사를 모두 마쳤고. 계약 시기와 맞물려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등교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오성고 학생을 포함해 대구에서 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과 지난 25일 입국한 30대 미국인 남성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경북에서는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사고죠. SUV 차량에 자전거 추돌 사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인데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고의성 논란이 불거진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SUV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고 넘어진 아이는 아파할 틈도 없이 벌떡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가해 운전자 역시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주장대로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딸을 때린 데 앙심을 품고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벌금형이 없는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에 비해 최대 형량은 낮지만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보다 고의로 들이받은 경우에 법정형이 더 낮게 돼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재판의 선고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보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 실제 선고형은 더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 합동으로 사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초등학생도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이 스쿨존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쿨존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웠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지만 큰 상처를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이 달라지고 있죠. 코로나19는 농촌의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농촌인력센터를 찾는 자영업자와 무급 휴가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사과밭에 작업이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작과 작업. 열심히 요령을 배워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해 31살인 김 씨는 지난해 영국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역 업무 같은 경우는 아예 끊기니까 일을 할 게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무기한 정직 같은 상태였는데 굳이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런던에서 있는 게 아깝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온 거죠. 기관제 교사분들 또는 방과 후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도 종종 나와서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됐던 농촌 일손을 국내 자영업자와 실직자, 무급 휴가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손이 귀한 탓에 하루 8만 원이었던 일당도 껑충 뛰었습니다. 이 조가는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은 12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사람들이 천지였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5월 현재 안동시 농촌인력센터에 등록된 근로자는 110여 명.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대, 30대 청년 인력이 늘면서 평균 연령대가 70대에서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적을 거라 판단하시고, 농가에서 일찍부터 일손 자금 신청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젊은 층에서도 신청을 해주셔서 당연히 농촌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지역 농촌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내 인력만으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고3 학생들에 이어 27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학교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 상황에 따라 격주제나 격일제, 미러링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년별로 2, 30분 정도 시차를 두고 등교하도록 안내하고, 학교의 발열 확인, 방역용품 관리 등을 담당하는 감염 예방 안전 도우미를 배치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원격 수업을 희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감염병 예방 업무를 돕는 등교 수업 현장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교육 전문 직원 등으로 구성된 등교 수업 현장 지원단은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고등학교에서 발열 체크, 쉬는 시간 생활 지도, 기숙사 입소 학생 관리 등을 맡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 행정 업무에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학교 업무 경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소속 공무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 판정을 받거나 신천지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긴 채 일하다 확진된 직원,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에 다녀간 직원 등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의심 증상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졌던 대구 지역 공연 문화 행사들이 6월부터 하나 둘 다시 시작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동편 야외무대에서 수요 상설 공연을 열고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공원, 광장 등에서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 미술관과 대구 예술발전소,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는 다채로운 전시회가 열립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각 시설별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면 됩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신라 고분에서 금동신발이 다시 출토됐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된 것은 1977년 인왕동 고분군 조사 이후 43년 만의 일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민가가 조성되면서 고분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경주 황남동 120호분.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로 고분의 여부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120호분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소형 고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황남동 120호분은 일제강점기 때 고분으로 추정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민가가 들어서는 등 변화가 되어왔기 때문에 과연 120호분이 고분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굴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고분이 중대형급, 중형급 이상의 고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조사에서 또 120호분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수기의 고분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발굴 조사 결과 120호분의 봉부는 돌무지 덧널무덤 가운데 마사토로 쌓아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한 모래로 흘러내릴 위험이 있어 일반적으로 고대 무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0호분보다 후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120-2호분에서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장자의 발치에서는 금동 신발 한 쌍이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부장칸에서는 금동제, 마구장식, 쇠, 솥, 각종 토기류, 청동다리미 등에 지금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고분과 120호분 관계는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친밀한 그런 관계에 사람을 무덤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분에서 저런 유물들이 출토되는 점으로 봐서 120호분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이 되면 더 중요하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굴 조사단은 앞으로 120-1, 2호분의 조사를 마친 후 아직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20호분의 매장 주체부를 발굴해 피장자의 신분 등을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 공용주차장이나 이면도로 곳곳에 캠핑카가 장기간 세워져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단속할 근거도 마땅치 않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의 이면도로입니다. 카라반 등 각종 캠핑용 트레일러가 빼곡히 주차돼 마치 캠핑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량 통행이 드므로 평소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던 곳이었는데 장기 주차된 캠핑카가 하나 둘 늘어나며 이제는 자리를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한때 주민들의 유휴 공간이던 곳을 캠핑카들이 점령하면서 불만도 나옵니다. 주민들은 나와서 애들 자전거도 타고 이런 공간인데 이렇게 데려오면 그걸 못 타니까 불편해서. 여기가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데려오는 건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카라반 같은 이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원 공용 주차장에도 캠핑카는 넘쳐납니다. 주차료를 안 받다 보니 장기 주차돼 있는 캠핑카가 많은데 단속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주거지 인근이나 공용 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은 무당 방치 차량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입니다.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차량 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수조사도 어려운 게 현실. 늘어나는 캠핑 수요만큼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나 구역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갈등이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 시장이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풍력발전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 구속됐습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A풍력발전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동수 전 경북 청송군수도 재임 당시 A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부산, 울산, 강원도 4개 시도가 동해선을 유라시아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동해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해선 복선전철화와 동해선 전철화 조기개통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건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혼잡 지역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곧 교통법규 위반 5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신호위반 236건, 중앙선 침범 70건 등입니다. 이 기간 대구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지역기초의회 상당수가 의원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통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대구경북지역광역기초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휴대폰 번호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회와 대구 8개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와 김천, 구미 등 경북지역 8개 기초의회는 의원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참여센터는 휴대폰 번호 비공개는 소통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읽혀지고, 특히 경북도 의회의 경우 거리가 먼 시민들이 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덥더라도 겉옷을 꼭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의성은 27도, 영천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겉옷을 준비해 낮과 밤의 기온 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